완전 슈퍼 헤비가.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. 태양호. 아, 배꼽이야. 이제 밥 먹으러 가자. 재밌다, 진짜. 식사 하셨어요? 밥 먹었지? 밥 먹었죠? 아니요, 공복입니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안 먹었습니다, 다니고. 공복입니다. 아, 진짜. 내가 태어나서 너랑 20년째, 20년 됐는데 제일 칭찬해. 아, 진짜. 박상경이 걔네네. 아, 진짜 인정한다. 아, 진짜. 그러면 어떡하노? 밥을 먹으러 가야지, 뭐. 감기 걸리실 것 같아. 위돈만 좀 갖추겠습니다. 밑에, 밑에, 밑에. 알겠습니다. 네. 착하죠? 네? 태양호 씨 착하죠? 하, 그건 제가 판단하려고. 눈물 많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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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세요? 따뜻해 보여요. 우리 다녀오세요. 바지 한번 갈아입고 오세요. 네. 아? 아. 너무 웃겼다, 너무 웃겨. 아, 진짜. 아이고. 가려졌습니다. 어, 나 이게. 형, 아니 지금 이렇게 보면 부부 같은데요? 30년 산 부부지 이 섬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강호동 삼행시, 강 강한 남자 호랑이 같은 남자 똥 똥! 똥구리덩 똥구리덩 오, 너무 귀엽다 똥구리덩 똥구라고 가자, 가자, 가자 아이고, 야구 아이고, 예랑이 냈다 됐어, 이제 탄생한 거예요 탄생한 거예요 아, 형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강호동 선배님 그런 거 뭐 참 말로 그러나 반갑소 우리 가서 가서 우리 밥도 먹고 이야기 좀 하고 일찍 저 들어보낼게요 예, 예 어머니, 주세요 예, 예, 예 어머니 이때 올게요 어머, 어머니 나오지 마세요, 나오지 마세요 예, 예, 안 나갈라 고구마랑 김치 한번 드세요 고구마랑 고구마랑 야, 이리 보니까 원래 이렇게 새벽 성종사 같아, 그죠? 원래 이렇게 아니, 피곤한 시간 둘이 번갈아가면서 하셔도 와, 이거 완전 또 까매지네요 빛이 없다 야, 올 때는 3명이 있는데 갈 때는 4명이네 진짜 든든하네요 진짜 든든하다 잘해야 될 텐데 아이, 숨 마셔도 재밌는데 뭐 그럼对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네 아다áng 너무 frequencies 맞춰서 Bernstein 그위를 언제 진짜 둘 다 둘 다 둘 다